적을 쳐져서 쓰러뜨리면 된다. 처음 하는 것도 아니잖아. 적의 한 명만 남았다. 상대가 부활했다. 스테 2배 recom. 저 몇 개의 공지를 찾고, 상대가 후원했다 1분 남았다, 친구. 적에 한 명만 남았다. 라운드 끝! 상대 고스트에게 연습을 많이 시켜주는군. 비겐 상태다. 상대의 희망을 박살내라. 1분 남았다, 친구. 적에 한 명만 남았다. 너 하나만 남았다. 이 싸움에서 네가 이겨야 한다. 라운드 끝! 상대 고스트에게 연습을 많이 시켜주는군. 희하하하하 상대 고스트에게로 1명만 남았다. 이제는 지켜볼 수밖에. 다음 라운드에서 이기면 된다. 제대로 실력을 발휘해라. 비겐 상태다. 상대의 희망을 박살내라. 상대의 희망을 박살내라. 3명만 남았다. 이제는 더 이상의 희망을 박살내라. 1명만 남았다. 10명만 남았다. 그럼 더 이상의 희망을 박살내라. 이제는 한 번 더 이상의 희망을 박살내라. 경험을 부과할 수 있는 날. 소호자! 너 근저만 넘어! 군기를 가져라! 너만이 승리를 창출 수 있다! 이제 그만하마! 좋아! 적이 쓰러졌다! 너희가 앞서고 있다! 상대팀은 너희 꽁무니만 쫓게 될 테지! 적의 한 명만 남았다! 1분 남았다, 친구! 이제 다시 싸울 수 있어! 아군이 한 명만 남았다! 이제는 지켜볼 수밖에! 마치 맹수처럼 상대팀을 찢어 발겼구나! 이번 라운드는 2승이다! 이제 얼마 안 넘었다! 승리를 확실하게 커버치워라! 공격이 지원을 받았다! 소호자! 소호자! 너 혼자만 남았다! 용기를 가져라! 1분 남았다, 친구! 적의 한 명만 남았다! 소호자! 너 혼자만 남았다! 용기를 가져라! 1분 남았다, 친구! 저게 한 명만 남았다! 전투에 복귀하십시오 내가 너무 오래 자리를 비웠지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너를 보면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 제대로 난다니까